다음 달 45개 상장 기업의 주식 1억 11만 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중 KBI 동국시럽, 파두 등 상장사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개 사에서 1,332만 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 사에서 8,679만 주가 풀립니다. 해제 주식수 상위 3개 사, 슈어소프트테크, KBI 동국시럽, 원팩이며, 발행 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 사는 모델솔루션, 이삭엔지니어링 쿠콘입니다.